안녕하세요. 애트리 인공지능 개방형 R&D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애트리 인공지능 연구소 이윤근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 목차입니다. 첫 번째, 애트리 AI 실행 전략과 개방형 생태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애트리 AI 오픈 플랫폼과 개방형 R&D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트리 오픈 소스 거버넌스와 R&D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트리 AI 실행 전략 및 개방형 생태계입니다. AI 시대를 맞이해서 애트리도 과거에 국가 정보화를 추진했다면 이제는 국가 진흥화 단계로 넘어가는 목표를 가지고 2019년부터 우리가 국가 진흥화의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트리는 AI 실행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2019년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발표가 됩니다. 거기는 크게 세 가지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이런 크게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약 세부 전략 100가지 정도가 도출이 됩니다. 그 100가지 전략 중에서 애트리가 실행할 만한 항목들을 발굴을 하고 거기서 중점 영역으로 기술, 생태계, 활용, 이 세 가지의 중점 영역으로 각각의 세부 전략들을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애트리 AI 3대 전략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가 기술 역량 혁신 측면이고요. 두 번째가 AI 혁신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 세 번째가 활용 확산 부분인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주로 생태계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AI 혁신 생태계 기반 마련이라는 추진 전략을 가지고 애트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AI 기술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 기존에 애트리가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는 그런 간단한 프로세스, 예를 들어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간단한 기술 환경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왼쪽 아래 그림이 그것을 나타내는데요. AI 알고리즘,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면 여기에는 필요한 데이터들이 또 하나의 큰 축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고 이것을 잠고 있는 플랫폼, 그 다음에 AI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혁신 기업과 또는 엔드 유저 이런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함께 다방면으로 협력하는 이런 복잡한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애트리가 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AI 기술 생태계 또는 AI 서비스 생태계까지 애트리가 주축이 돼서 확산하고 혁신을 일으키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대응 방향을 마련을 했고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국가 진흥화의 밑거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트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개방형 생태계 노력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애트리 공유 플랫폼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오픈 API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장소라든지 등등 이런 공유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트리 개방형 R&D 측면에서는 KT와 애트리, 카이스트, 한양대, 현대중공업 등등 산학연이 어떤 완팀으로 묶여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협력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트리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을 공개 챌린지 형태로 확산하는 노력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은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애트리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수립을 했고요. 이 내용도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트리 AI 아카데미 이거는 애트리의 내부 직원들에 대한 AI 역량 향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AI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센터, 글로벌센터, 창업조직 등 다양한 개방형 생태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트리 AI 플랫폼과 개방형 R&D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트리는 인공지능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그 어드레스가 보이는데 여기 들어가면 애트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API 그리고 핵심 데이터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언어지능, 음성지능, 시각지능,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등등 해서 한 34억 건 정도의 핵심 소프트웨어 그리고 DB 등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2017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대략 한 1,5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 횟수 누적 건수가 한 3,900만여 건 정도가 지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 SKT, NEC, 칭화대 등등 해서 국내외 대기업들도 있지만 주로 국내외 중소기업들 그리고 학교 이런 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소프트웨어나 DB들을 점점 확대를 해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개 챌린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자율성장 AI 공개 챌린지입니다. 애트리에서는 차세대 AI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율성장형 AI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장형 AI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개발 결과물로 나온 핵심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애트리 자율성장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지금 2년 연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국제화시켜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확대하고 나아가서 국제 학술 대회나 이런 데에서의 어떤 공개 챌린지 형태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NA 플러스 드론 챌린지입니다. 이 DNA 플러스 드론이라는 것은 드론의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결합한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 관련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이 결과물들을 또 오픈을 해서 대국민 참여형의 챌린지 대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애트리 오픈소스 거버넌스와 R&D 전략입니다. 애트리 오픈소스 대응 역사를 보면 제일 처음에 2008년부터 오픈소스 라이센스 검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부터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이 오픈소스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특히 AI 분야에서는 이 오픈소스들의 활용이 굉장히 일반화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애트리 도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17년에 오픈소스 센터를 설립을 하고 오픈소스 위원회를 발족을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사적 대응 체제가 확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픈소스 거버넌스 구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최근에는 저희가 오픈소스 R&D 플랫폼을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오픈소스 활성화 단계에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픈소스 대응 전략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이거는 주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수행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오픈소스 R&D 이노베이션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서 연구 결과물에 혁신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전략으로 오픈소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트리 오픈소스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우선 저희가 연구 부서에는 개방형 R&D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외부와의 협력을 하는 개방형 R&D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오픈소스 위원회, 오픈소스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연구소 쪽에 오픈소스 R&D 활동을 지원하고 또 커뮤니티나 커뮤니터 형성 이런 쪽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교육, 그다음에 관련 법률 지원 이런 쪽도 주로 연구 부서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부서뿐만이 아니라 행정, 기획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트리 오픈소스 R&D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애트리가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R&D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소스 기반의 R&D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외부의 오픈소스 개발자 커뮤니티와 협력을 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애트리 내부의 이너소스 커뮤니티와 협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서 일부는 외부와 협력을 하고 또 일부는 애트리 이너소스 커뮤니티와 이렇게 교차적으로 협력을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져야 되고 또 이에 따라서 표준, 특허 이런 쪽도 같이 전략이 연동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IPR을 또 어떻게 창출을 해내고 또 외부에 어떻게 공개를 하고 이런 세세한 전략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협력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애트리는 이런 다양한 과제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세스 모델을 정립하고 확대해 나가고 개방형 R&D에 적용하고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트리 오픈소스 개방형 R&D 플랫폼입니다.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GitHub이나 GitLab 이런 오픈 공간에서 서로 협업해서 소스 코드를 개발하는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협업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환경 측면에서는 CI, CD 툴 같은 것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해서 배포할 때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또 최적화하고 하는 DevOps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R&D 플랫폼 관련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저장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GitHub, GitLab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소는 크게 내부망 또는 외부망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애트리가 이제 다양한 과제 형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크게 네 가지의 저장소를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네 가지의 저장소는 각각 조금씩 지원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애트리는 여러 가지 공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계속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이 오픈소스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한 화면에서 보시는 게 한 11건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도 11건에 대해서 소스코드를 공개를 했고요. GitHub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분야, 블록체인 분야, 네트워크 분야 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스코드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애트리는 AI 분야의 R&D 협력과 기술 확산을 위해서 개방형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또 오픈소스를 이용한 다양한 외부와의 협력들을 노력을 하면서 이 AI 생태계 역량을 궁극적으로 좀 확대하고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 그리고 또 하나는 AI 분야의 공개 소프트웨어나 개방형 협력을 통해서 이노베이션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개방형 생태계 확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통적으로 출연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하면 기존에는 기술 이전 그리고 지식재산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오픈소스의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 이 분야에서는 이런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R&D 쪽이 굉장히 중요한 R&D 전략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오픈소스라는 것이 출연년의 어떤 하나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로서 유지되고 확대되고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고 확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생태계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